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리극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4가지 재앙이었죠. 피계 2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어떻습니까? 4가지 재앙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센 재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타격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90, 11장 오늘 읽게 될 본문들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이제 훅 들어갑니다. 먼저 9장에서는 동물들이 죽기 시작하죠. 생명체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10장부터는 사람이 죽어요. 애국사람이 재앙을 통해서 죽고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꼭대기에 최고의 재앙,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정말 거의 한 세대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가뭄이랑 메뚜기, 이건 거의 동격으로 엄청난 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쭉 십섭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흑암 재앙이 있고 흑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태풍 속 고요 같은 그런 이제 흑암이 깔리고 태양의 빛을 잃고 태양신을 거시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인 장자의 죽음. 처음 태어난 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될 본문은 아주 무거운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심판이란 뭘까? 이런 심판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사실 어제 주제랑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건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소란에서 좀 강조되었던 건 이 재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강조됩니다. 9장 14절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내려 여기서는 바로 파라오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쓰였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바오로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계속 기회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심판도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차례대로 연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걸 목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걸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들의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깨닫고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할 때 같이 수많은 잡적들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따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수하서를 보면 정창권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여인인데 이 추레굽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상처나지 하나님의 인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라합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추레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오로지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세상이 돌아오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는 관심, 성교적 관심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열바지의 재앙을 두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와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막 무서운 어떤 그런 것만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재앙 이야기도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일부는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고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짐승들을 피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완악하게 그대로 믿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완악한 바로죠. 그래서 27절부터 9장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파라오의 완악한 파라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 같은 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얻었더라도 결국 믿지 못하죠. 27절 보면 9장 27절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한 거라. 믿는 것처럼 해요. 깨달은 것처럼 해요. 그리고 28절에 요하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박이 그치자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범죄한 거예요. 따로도 윤리적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잠깐 그 말씀을 반응했다가 그게 재앙이 그치니까 금세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부는 10장 7절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딱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 가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니까 10장 11절 보면 이제 또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 그리고 또 16절 보니까 모세와는 급히 불러. 너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17절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다오.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회도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럼 뭐 자기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겁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바로는. 이게 대부분이 완악한 비신자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질 모습이죠.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잠깐 싹이 났다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태양열이 타서 없어져버린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풍수한 열매를 맺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금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이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필요할 때만 납작 잠깐 엎드렸다가 지나가면 안면 몰수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이를되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두고 자식들과 가서 요하를 섬겨라. 끝까지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양과 손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인간의 진짜 완악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278절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해요. 최후 통첩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하로가 모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다시 보는 날에는 넌 죽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죽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제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같은 모습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 태어났고 자랐지만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지가 목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물론 중학교 때도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뭐 그렇게 뭐 했지만 뭐랄까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았고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일반 대단이었습니다. 일반 대단이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를 기다려주던 성교단체 간사님이 계셨고 제가 제대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계속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표가 되셔가지고 성교단체 그리고 제가 제대했다는 걸 알고 또 찾아와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던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길로 들어섰다가 또 이제 저의 멘토가 되시는 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지금 또 저를 기다려주시면서 10년 동안 저를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또 가르쳐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분이 계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개척을 이제는 뭐 내가 그래도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말씀을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좀 쓰임받을 수 있겠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을 한 토막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지난 목회 20년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그죠? 저같이 완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예배자로 섰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저도 기적이고 우리 삶이 증거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이야 정말 바로 같은 인간이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통독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희미하게나마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백성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만족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